대사가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서 외우는데 다들 참 오래 걸렸죠? 아 죄송합니다. 대사를 정말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. 원래 저는 좀 대사를 잘 외우는 편이긴 한데 너무 안 외우셔서 한 날 집에 가서 암기를 했어요. 원래는 이렇게 읽다 보면 외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부분이 힘들었고 하나 그리고 더 힘들었던 점은 아까 세중이 형이 말했던 거랑 똑같은 지점에서 줄리엣의 2막 시작하고 로미오가 추앙당한 걸 아는 한생 2가 연기하는 줄리엣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. 다른 걸 아는데도 그 순간에 그걸 느끼고 싶어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2를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